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보소TV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택배였습니다. 한번 멀리 가면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우후! 한 면 뒷 면 왼쪽 면 오른쪽 면 윗 면 아랫 면 그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OMG bye 그런것도 있네 이야 대박 그리고 짜잔 커트리치 빠밤 한번 3DS 블로그였습니다 3DS 나와 나왔으니까 저희 3DS입니다 일단 쏘니그 필요없고 이거 있으면 돼 헤헤헤헤 저 눈치고 뚜껑 열려야지 얼굴 공개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얼굴 공개했습니다 이제 레츠 고 5 4 3 2 1 오 멋지네요 좋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럼 이만 덤 3 8 9 10 11 12